김영환 지사에 이어 민선 8기 충청북도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점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잘한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은 충청권 광역철도에 도심 통과 확정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출산수당 인상 등 저출산 극복 정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을 들인 의료비 후불제와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사업도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일부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렸습니다. 잘못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차 없는 도청과 하늘정원 조성, 산업장려관 개방 등 도청 청사시설 변화와 민선 8기 최대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인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충청북도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는 40%가 부정적으로, 37%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케이스텔 리서치에 이래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 지역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4,009명을 전화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